몰래 청소년 수련관이 2018 청소년 야외체험활동 달촌 허니비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영등포 도심 속에서 만나는 꿀벌체험교실로 꿀벌의 생태이야기와 꿀벌체험, 꿀수확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7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6세부터 16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. 선착순 16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이달 13일까지 수련관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.